우리 동네 명소의 유래와 숨겨진 얘기를 알아보는 시간, 우리 동네 속으로 시간입니다. 오늘은 강감찬 장군에 얽힌 사연이 있는 곳이죠. 낙성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강기옥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선생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낙성대에서 얘기를 나눠볼 텐데 그에 앞서서 좀 재미있는 사연이 있다고 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과거에는 서울대를 낙성대로 지칭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네, 재미있는 언어의 이유입니다. 1990년대 아주 유행한 용어인데 대학을 그 인격 자체로 평가하는 풍습이 있어서 학생들이 자기를 대학이라는 용어로 포장해버렸던 경우입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간 사람은 무조건 서울대라고 했고 서울에서 약간 떨어진 학생, 수도권 대학을 하는 학생은 서울 약대 다닌다고 했고 지방까지 서울에서 많이 떨어진 곳에 다니는 학생은 서울 상대라고 했습니다. 상당히 떨어졌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 진짜 서울대에 다니는 학생은 뭐라고 답을 했을까요? 뭐라고 했을까요? 서울 본대라고 했습니다. 서울 본대라고 하다 보니까 용어가 이상해서 낙성대라고 했죠. 그래서 강감찬 장군의 생가터가 대학으로 바뀌는 언어의 유의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사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낙성대의 지명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는데 이걸 한글로 풀면 별이 떨어진 집터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별이 떨어졌다는 게 영웅이 태어났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영웅이 죽었다는 의미인지 조금 헷갈리는데 어떤 게 사실인가요? 그게 우리 한자문화권의 약점이죠. 이 대라는 용어가 집터대, 시대대 밑에다가 흙토를 받치면 집터대거든요. 그런데 흙을 좀 돋고 와서 뭔가 올릴 수 있는 대하고는 다른데 예수님 탄생했던 별자리 자리와 같은 의미죠. 그리고 이제 이순신 장군이 돌아가셨을 때 그 자리를 이락사라고 했거든요. 거기도 별이 떨어진 곳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중국 사신이 와서 이렇게 봤을 때 별이 떨어지는 자리를 찾아가서 보니까 마침 그 집에서 아이가 태어났죠. 그래서 여기는 죽은 자리가 아니라 태어난 집터라는 의미로 바뀐 거죠. 그 아이가 바로 강감찬 장군이었습니다. 그래서 낙성대는 강감찬 장군이 태어난 집터 그렇게 됩니다. 네. 영웅이 태어난 장소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가 마침 기주대첩도 천년, 천주년이잖아요. 그래서 관악구에서는 가을에 강감찬 축제도 성대학의 열 계획이라고 하는데 그럼 끝으로 기주대첩이나 아니면 강감찬 장군의 활약상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강조의 변이라고 그러죠. 천추태우라고 하는 헌혜왕우가 자기 정부 김치양하고 놀아놨는데 그 둘 사이에서 나이 난 불륜 아이를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자기 아들 목종을 죽이려고 그랬죠. 그것을 강조가 미리 알고서 목종을 쫓아내고 현종이라고 하는 새 왕을 세웠는데 거란족이 왜 너네가 마음대로 왕을 바꾸냐. 그래서 1차, 2차 침입한 사실이 있었는데 그걸 구실로 해서 3차 침입을 했습니다. 10만 대군이 들어왔죠. 2018년에 이 10만 대군을 기주라고 하는 곳에서 소가죽에다가 물을 담아서 위에다가 배치해놨다가 그쪽으로 거란군 10만 대군이 왈 때 물을 터뜨려서 겨우 몇천여 명만 살아 도망가게 하는 큰 전과를 올렸죠. 그것이 기주대첩인데 우리나라의 이순신 장군의 한산대첩 그리고 여기 을지 장군의 살수대첩이 있죠. 그것과 이 세 가지를 가리켜서 우리나라 3대 대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전쟁사에 남을 3대 대첩의 주인공이다 보니까 강감찬 장군을 무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급제한 문신입니다. 이 문신으로서 국가에 큰 공을 내세웠기 때문에 안국공신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안국공신이라는 호를 따라서 안국사라고 하는 사찰도 거기에다가 사당도 같이 올렸습니다. 지하철 2호선 낙성대역에서 10분 거리라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낙성대 한번 찾아보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강기옥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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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